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마지막 주 DBS 주간뉴스입니다. 동대문구 정보와 도서관 지하 1층에 미디어 창작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시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구민의 주도적 구정참여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21년 동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을 운영합니다. 구는 2021년 의류 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합니다. 취업이 힘든 관내 청년들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청년취업 해드림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동대문구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동대문구 정보와 도서관 지하 1층에 미디어 창작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시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동대문구 정보와 도서관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관내 공공도서관 최초로 유튜브 영상물 제작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고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유튜브 영상 제작에 관심은 많지만 고가 장비를 구입하거나 적합한 공간을 찾기 어려웠던 주민들이 영상 촬영과 녹화가 가능한 소규모 방음 스튜디오, 편집실, 카메라, 프롬프터, 조명 등 최신 장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시니어를 위한 포토샵 쉽게 배우기, 스마트폰으로 시작하는 유튜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합니다. 그는 앞으로 구민들이 미디어 창작지원센터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주도적 구정 참여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21년 동대문구 주민 참여 예산을 운영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올해 주민 참여 예산은 총 10억 원 규모로 사업비는 한 개 사업당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안 대상은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에 우선되는 지역 밀착형 소규모 사업이며 국민이나 지역에 위치한 기업, 단체, 학교의 직원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제안이 가능합니다. 제안 사업 신청서 접수 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이며 사업 제안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8층 자치행정과나 관내 14개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우편 또는 구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구는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주간 부서에서 검토한 후 6월 1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모바일 주민 투표와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 심의를 합선해 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2021년 의류 제조업체 작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합니다. 의류 제조업은 동대문구 제조업 중 57.5%를 차지하는 대표 산업으로 구는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과 신규 일자리를 증대하기 위한 의류 제조업 작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구는 최대 35개 업체를 선정해 봉제 시설과 장비 개선 비용을 업체당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하며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소화기, 화재 감지기, 유전 차단기, 배선암 설치 등 필수 안전 설비를 우선 지원합니다. 관내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의류 제조업체가 지원 대상으로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4월 7일까지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견적서 등을 구비해 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 지원반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구는 현장 실태 조사와 서울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5월 말 최종 지원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구는 지난 2년간 79개 의류 제조업체에 대해 약 5억 2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취업이 힘든 관내 청년들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청년취업 헤드림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청년취업 헤드림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취업시장으로 인해 일을 하고 싶어도 취업하기 힘든 관내 청년들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입니다. 교육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40명이며 교육은 4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됩니다. 모집과정은 게임 시스템 기획실무자 양성과정, 3D프린터 활용 제품 제작 인력 양성 과정이며 전 과정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교육과정에 관심 있는 청년은 재단법인 국제인재능력개발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는 청년취업 헤드림 사업을 통해 취업 경향에 부합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구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주택 건설 사업으로 건립되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경비실에 중공시까지 냉난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휴게 공간에는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완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관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29개 구역 중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18개 구역을 대상으로 향후 인가 신청 시 설계도에 경비실 내 휴게 편의시설과 냉난방 설비 등 기본시설을 반영토록 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난 11개 구역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적극 행정지도와 변경 인가 시 조건 부여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비실 내 기본시설 구축 시 미니 태양강 발전 설비도 함께 설치해 관리비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비노동자와 입주민의 갈등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경비실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비를 경감해 경비노동자와 입주민 모두 만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이 어려워진 예비맘의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구는 전문 의료진과 함께 온라인 예비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예비맘 교실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돼 예정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